1. 웃음참끼 7단계 1. 웃음참끼 7단계 이건 너무 유명해 1. 웃음참끼 7단계 요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할아버지는 위험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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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전은 무서워요 보전은 아 왔다 아니 아프다 어떡하지 몸바세로 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원취양생같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이었다면 3년 전에 저였더라면 많이 웃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성인이 되었고 웃음을 잃었지요 자 다음과 가시죠 다음은 유세형과 장동민씨의 동물소리라고 하네요 나쁘지 않았어 아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씨 내가 왜 이런거에 웃었지 아 자존심 상해 아 내가 왜 이런거에 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아 이런거에 원래 안 웃거든요 저 아있 bakery 다음은 빅뱅 에말 제거입니다 아 제거 란 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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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왜 아 나 원래 웃음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상당히 웃음이 나왔네 아 솔직히 인정할게 이건 재밌었어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그 효과음 알죠 그 효과음 가죽바지 앉을때 나는 그 효과음 그게 약간 사실적이라서 좀 웃겼어요 다음은 예 프로게이머의 흑역사라는거네요 예 뭐지 이건 예 임유한 선수 아 요즘 한창 물이 오를대로 오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각종 대회에서 아주 상위 현재 버려주고 있는 뭐 한비속대 엉켄네스타릭의 결승을 이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불을 뻥뻥치하고 있겠죠 엽기대전에서도 많은 엽기대전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지은 선수는 유일하게 지금 16명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선수로서 처음 홍일점이죠 그렇죠 프로토스 유저이고 남상선수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그런 프로토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희석 선수는 유명하죠 삼장 이희석 선수 이번 엽기대전을 통해서 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거는 상당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웃기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도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두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웃음코드는 각자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네요 자 나시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와일드였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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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